드라이기 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드라이기 소요? 맞아 아 전 뱀 안 무서워거든요 그래서 너 너 불러만 봐 오 깜짝이야 아아 오 뭐 뭐야 왜 이렇게 잘못했어요 아 깜짝이야 더 강해져 자유롭게 내 레벨 난 광야의 내가 아냐 아 아 카자니 양보해 차례 야만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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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ięc 이 다리나 어 윙도 이승 가려고 아 아 잠깐 네